크리에이터 타운 유튜브에서 만든 서버에요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크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쪽으로라고 되어있죠? 오? 와 이거 인터페이스 뭐야? How to Minecraft Chapter 1 뭐야?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님 보시다시피 저희 메인플라자가 레전더리 포스의 공격으로 곳곳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크리에이터분들 덕분에 이정도일지 피해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곡괭이 찾았죠? 타운 마스터와 대화하기 타운 마스터 대장래의 탈리나께서 타운을 복구할 수 있는 유튜브 곡괭이를 상자로 운반하시는 중 광장 근처에서 잃어버리셨다 찾았잖아 완료 탈리나님께 전달해달라고 하네요 탈리나 곡괭이 전달 자네들이 무너져있으니 왼쪽 클릭으로 보셔서 메인 퀘스트가 없대요 뭘 해야 될까요? 뭐야 뭐야 아 접속 업적 달성 메인플라자 지구에 입장했습니다 아 이런걸 갈 수 있네 와우 펫을 만날 시간이다 오 펫 타고 다닐 수 있대요 구멍 머리 위에 타고 있잖아 나도 갑자기 됐어 소환이 저기 퀘스트 목표 있네 가보자 어떡하라고 이제 지역의 음성채팅에 들어갈 수 있대요 농업과 광업이 파밍? 1등을 향하여 일단 수락 야 꾸멍 폭탄팀 대전하러 갈래? M 눌러서 폭탄팀 대전이잖아 폭탄팀 대전? 오케이 오케이 나 참가했어 나도 다른 분들도 입장했어 들어온다 마풀 왔다 마풀 아 저기 번지는구나 아 살려줘 야 마풀 우리팀이야? 이겼네 마풀 우리팀이야 오우 야야야 잠깐만 나 진짜 죽겠는데 왁 안 돼 마풀 죽었어 아 쏴 안 돼 눈싸움 스플리프 플레이하래요 근데 이거 초기 이벤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스틱 포레스트에 파밍 존으로 가래요 나 지금 빠른 이동으로 왔어 뭐 말 걸면 뭐 있네요 농경지 입장 뼛가루 폭탄을 던지면 바로 성장한대요 이건 농작물에 던지라는 거예요? 그러네 달아 있는 게 있는데? 응 굳이 던져야 되나? 일단 다 썼는데? 하하하하 니가 뿌리고 내가 다 먹어야지 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쉣 내 거다 이 녀석 다 먹어 이 녀석 이게 단대요? 재장 파이언 메인플라저 다시 가 메인플라저 옷가게 한 번 가보실 써야 된다고? 와 뭐야 샀어 젠장 나 토큰 썼나봐 토큰이 얼마 있는지 아 이거? 몰라 오 야 이거 스킨인데 꾹 나 봐봐 모자 썼네? 응 테스트가 미니게임이잖아 빨리 미니게임 하자 지금 이제 스노우 그거 하래 돼지 뭐가 돼지 쌉간지 와 어 3초에 시작 이거 미니게임 해가지고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다시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약구멍 뭔지 알지 폴가이즈야 폴가이즈 하하하하 이 녀석들 나를 맞춰보시지 넘어가자 이거 그냥 조용히 살아있으면 될 거 같은데 말처럼 쉽지 않아 마쿠 유투바 마쿠 유투바 빨리 죽지 마라 미친 마풀 마풀이 있네 빌런이 있는데 야 빌런이 있다 샛 에반데 야 너 누구한테 맞고 있어 꾸멍 너 하하하하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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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풀 죽어 마풀 죽어 오지마 마풀 죽어 마풀이 이겼다 안돼 마풀이 이겨 아 난 마풀을 상대했었어 마풀인데 너를 노리는 거 같은데 아닌데 다른 사람을 노린다 싸운다 마풀을 죽인다 마풀을 죽여 마풀 기존 고수다 어 마풀이 이겼다 아니 1대 1이야 마풀이 이긴 저기요 저를 무시하시나요 마풀이 이길 거 같은데 마풀 눈덩이 던질 수 있는데 눈덩이 어떻게 던져요 콜릿 근데 눈덩이 던져도 안 맞잖아 어 아이고 유성님 아 마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성님 마풀도 마 마풀 1등 한 번은 했어야 될 거 같았어요 나 자살함 마풀의 패기에 눌려서 뒷걸음질 침 뒷걸음질 침 야야 TNT 한 번 더 하자 TNT 야야 뭔지 알지 얘들아 뭔지 알지 야 어 너도 레드팀이냐 나 레드다 마풀 무슨 팀이야 딱 말해 도요 아 마풀 눌려 졌어 명예롭게 아 아 님들 벌써 다 치기가 나중에 아 진리만 내 지는 거 아니죠 근데 보기 왜 안 들어와 이거 나 전두팀 녹화했어 두 사람 돈 찍어야지 나 죽었어 죽어놨는데 이 게임의 핵심은 바로 존버 여러분들 존버 존버다 하이 유성 벌써 사람들 마크에 정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아 근데 시간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래 아 이거 바닥 사라지나 본데 유성님 왜 이렇게 잘해 보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마크 유튜버다 마크 유튜버 마크 유튜버 유성님 왜 이렇게 잘해 보이지 미쳤네 하하하하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오지마 매운맛이 아니었잖아 여기 어쩐 때 죽었다 17만 유튜버 컷 뚫으셨다고 오야 바닥 사라지네 하나 보내고요 하하하하 점프맨 실패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유성 개꿀잼 하하하하 뭐야 내가 했던 유성님이잖아 잘 못 본 줄 하하하하 혼자 합시다 여기도 벌써 하고 계신 분이 있네요 5분 안에 빠르게 캐고 나와야 된다 캐면 알아서 들어오는 방식인가봐요 공석이 공석이 나이도 빡세네 일단 나가야겠다 이거 죽는 거보다는 낫잖아 여기 잠 좀 두세요 상태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이 어이 날 건드리면 사망꾼이다 난 평화주의자야 우원님이다 우원님 죽일래? 태형님 죽었다 태형님 사망 우원님 죽어요 봐봐 죽인다고 했잖아 내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 꾸몽이 죽인다고 하하 꿀잼 같이 갔어 허접이군 그래 어 저 시로님이 널 살렸어 그럼 빨리 죽여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안 맞아요 죄송하게 눈 안 맞죠 하하하하 승 마크 접음 유 유성 야 그래도 마크 유튜버다 이야 여러분 저 또 1등해도 되나요? 위기탈출 까비 퀵퀵퀵퀵퀵 공 죽일 수 있었는데 이리와라 블루위키님 어디서 많이 봤군 죽여야겠어 하하하하 블루위키님 죽이겠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죽으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유익해요 아 나이스 뒤에서 누가 날 죽였어 블루위키님 팬입니다 죽으세요 하하하하 블루위키님 이리컨 전대 스무드다 블루위키님 아 그냥 죽읍시다 뒤에 누가 따라와 있어 아 팬심해구만 어? 이겼다 안돼 이기셨는데? 이기셨는데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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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